안녕하세요. 대가민사 목정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내일이 추석인 거 아시죠? 아마 추석 준비에 많이 분주하실 겁니다. 추석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키웠던 과일이나 횃곡식을 조상님께 올리고 조상님께 감사하고 추모하는 그리고 그 농사질때 함께 일했던 그 가족들이 친지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우리 부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자님들도 지난 날을 돌아보고 봄서부터 1월달부터 열심히 정진했고 그리고 지었던 공덕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부처님께 감사해야 돼요. 조상님께 감사하는 달에 대도 지내지만 부처님께 감사해야죠. 또 스승들께, 스님들께 감사해야 돼요. 부처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해서 몇 면이 유지시켜준 선지식들이 스승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1년의 농사를 조상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생의 농사가요. 일생의. 그래서 이번 생을 마지막으로 생로병사를 해탈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야 되죠. 그러니 당연히 추석날 부처님께 감사하고 스님들께 감사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달의 젤 올리고 또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오후쯤 되면 꼭 아는 사찰에 가서 근처에 사찰에 가서 부처님께 감사하고 또 발언하고 올해의 수학량은 저의 공덕과 지혜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해야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부처님께 귀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부처들이 추석날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혹은 가족들과 의논해서 아예 사찰에서 달의 젤을 올리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사찰에서 달의 젤을 올리면 도상님들께도 도움이 돼요. 도상님들께도 지금의 처한 절성에서 처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행복의 세계로 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만들거든요. 부처님의 법을 설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한 사찰에서 올리는 음식은 스님들이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또 관을 해서 연불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실력으로 그것이 가장 맛있고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변식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기만 하면 이제껏 배고픈든 것이 다 배가 불러지고 또 목마름을 면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원해져서 부처님 법을 잘 듣고 지금의 처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행복의 조건으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사찰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좋은 방법은 본인이 속한 원찰에서 스님들과 함께 다래들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께 참배하고 그리고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직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망상은 본래 공족하니 지난 시간에 했죠. 반연을 끊어 제거할 것이 없네. 망상을 끊어서 버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망상은 사실은 우리는 버리려고 하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범부는 망상을 구하려 하고 수행자는 망상을 버리려고 합니다. 구하려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몸통에 성취하려고 하니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망상이거든요. 욕심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번뇌망상을 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할지 무엇을 구할지 어떻게 유지할지 그런데 수행자는 그것들이 나의 고통의 원인임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망상을 더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망상을 버리려고 애쓰는 마음은 내가 자선하거나 수행할 때만이에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나는 당연히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기니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돼요. 당연히 망상을 오히려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선할 때 자선할 시간 동안은 번뇌망상을 버리고 내 수행의 주제에 몰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딱 끝나면 죽 비치고 나면 바로 나는 망상을 해요. 아닌데요. 망상 안 한대요. 그러죠. 그런데 내 같이 있는 도반들과 혹은 가족 걱정 혹은 궁금한 거 이야기하는 게 다 뭐예요. 다 망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망상을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하지 않으면 돼요. 필요하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구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돼요. 구하지 않으려면 마음의 주인인 지여자성을 알면 됩니다. 왜? 마음의 주인인 지여자성은 마음을 아무리 변해서 구해도 나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지인이요. 그런다고 했죠. 항상 같은데 구태우 구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으니 망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반연을 끊어 제거할 것이 없네. 굳이 망상을 버리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없느냐. 원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끊어버리려는 것도 내 마음이고 망상을 구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 주인만 알면 망상을 구하든 망상을 버리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주인은 그러니까 망상을 끊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최상금위는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의 주인을 찾고 망상을 버리려고 할 때는 버리려고 하는 그 주인을 찾고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의 주인을 찾고 배고프면 배고프면 아는 주인을 찾죠. 굳이 어느 것도 버리려고 하잖아요. 왜 무엇이든지 내 안입이 설신이 색상한 미초법 안식의식 비식 설신식 의식 18개 같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든 내 몸이든 내 것이든 항상 그 바탕에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 마음에 일어날 때마다 주인을 찾는다면 그것보다 가장 기중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부처님 법이 없죠. 그리고 그것들은 내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굳이 망상을 끊어버리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행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굳이 끊어낼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강 반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반연을 끊어 제거할 것이 없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얻을 것이 없어서 자연이 다툼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얻을 것이 없다. 즉 마음은 실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제하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얻을 것이 없어요. 본래 환영인데 뭘 얻어요. 실체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 주인인 지혜자성은 어때요? 얻든 얻지 못하든 똑같아요. 예를 들어 마음을 나눌 때 우리가 관심이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수행은 주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관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변하지 않는 나와 그 다음에 매 순간순간 변해가는 내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나를 변하지 않는 나를 본심이라고 합니다. 본심. 본래 있는 마음. 다른 말은 심지. 마음 자리.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본래 마음의 바탕에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계속 마음이 변해가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관하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진여심이라고 변하는 마음을 생멸심이라고 합니다. 그 진여심이 바로 진여자성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나라 하거든요. 그래서 진여자성 그 진여자성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탈이오 열반이거든요. 왜?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데 생로병서가 어디 있으며 변하지 않는데 괴로움과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여심이 비춰진 내 마음 생각들이고요. 또 그걸 구하려고 했던 내 몸의 변화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그걸 알아요.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마음을 얻을 끝이 없어서 자연이 다툼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네. 그걸 구하려고 하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구하려고 하고 가져오려고 하니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죠. 그런데 내가 구하지 않으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누군가 다툼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건 그도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툼이 없고 시끄러움도 없어요. 시끄러움이 뭐예요? 우리는 산란심이 그래요. 그걸 어떻게 구할 건지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그걸 구했다 하면 어떻게 유지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가 생각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번뇌 망상 산란심 이렇게 말해요.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어때요? 내가 어디 가서 장난감을 사서 어떤 것을 어떻게 잘 놓을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왜? 내겐 필요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어때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장난감 가게에 가면 사달라고 떼를 쓰고 울고 그렇게 하죠. 그와 같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다툼도 없고 산란심도 번뇌 망상도 생기지 않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망상은 몰래 공적하니 반연을 끊어 지구할 것이 없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얻을 것이 없어서 자연의 다툼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과송의 4-3 무의의 대도를 알지 못하면 어느 때 유연한 도리를 깨달으리요. 부처여 부처와 중생은 한뿌리이니 중생이 곧바로 세존이로다. 무의의 대도를 알지 못하면 무의 무의라는 말은 무의 무의의 반단 말은 유의입니다. 무의자연하고 많이 혼동을 하는데 도교에서 말하는 무의자연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하고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도교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의 무의는 그 반대말은 인위입니다. 인위 인간들이 의도해서 만들어낸 것 인위라 그래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는 전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의 반대말은 유의입니다. 유의. 즉 내가 의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든 짐승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생명체든 본인이 의도해서 뭔가를 할 때 그걸 유의라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 그것을 무의라 그래요. 그러면 중생들은 무엇을 의도할까요? 내 마음이 보다 더 편안하고 즐거움을 원해요. 그래서 불만족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요. 괴로우면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유의예요. 유의. 내가 의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는 내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조건과 대상을 구하려고 하고 그 조건과 대상을 몸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하는 중생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유의에 속해요. 지금의 불만족이나 불편함에서 만족과 편안함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으로도 선지식은 무의예요. 부처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구하든 구하지 않든 마음이 아무리 변하든 나는 전혀 달라지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게 진여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구하겠어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구할 의도를 내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으니 의도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으니 무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 얻은 선지식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다음에 일하고 그다음에 행동하다가 때가 되면 잠을 자요. 중생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저녁이 되면 자요. 중생은 하루 종일 꿈에서조차도 유의해요. 끊임없이 불만족해서 만족을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선지식은 하루 종일 무의해요. 왜 그럴까요? 필요 없는 걸 아니까 인연따라 그냥 실천할 뿐이지 내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구하려는 의도가 그걸 갖다 구하는 마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무의 유의 무의의 대도를 알지 못하면 무의의 대도 바로 뭘까요? 진여자성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반야지임을 아는 거예요. 반야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 구할 필요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즉 진여자성을 깨닫는 걸 말해요. 그 대도를 알지 못하면 어느 때 유연한 도리를 깨달으려 해탈 열반은 바로 진여자성을 깨닫는 걸 말해요. 그래서 견성성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모르고는 아무리 부처님 경전을 많이 알고 이해하고 암성했다 하더라도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실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생행위일 뿐이에요. 부처님 행위가 아니에요. 부처의 행위란 무의 다른 말은 무의 무주 이렇게 말해요. 그 무위 무의 가야 즉 진여자성을 깨달아야지만 바로 해탈 열반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 유연한 도리를 깨달아요. 유연이란 말은 아주 깊고 그윽한 이런 뜻이에요. 왜 꼭 깊고 그윽하냐. 그것이 엄청나게 깊이죠. 수천 킬로 땅속에 있어서 마음속에 깊이 있어서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음을 통해서 아는 마음을 통해서 행위하는 이 무엇으로도 그것을 표현한 걸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연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유연한 도리를 깨달으리요. 부처와 중생은 한 뿌리니. 부처와 중생은 하나예요. 왜 하나냐. 부처도 진여자성인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는 진여자성인 나임을 알고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것은 내가 아니고 나라는 본성에 비춰진 환영임을 알아요. 반야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생도 본성인 내가 진여자성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몸이 있고 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생들은 진여자성을 몰라요. 그리고는 진여자성에 비춰진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을 나로 착각해요. 집착해서. 그리고는 내 몸을 그 마음을 실천해줄 도구인 내 몸을 나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겨서 내 것을 구하죠. 그러면 중생이고 그 내 마음과 내 몸의 주인인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내 마음과 내 몸은 내가 아니야. 그것은 내 마음의 환영에 불과해. 라고 알면 그러면 부처예요. 똑같아요. 행위도 똑같아요. 단지 아까 말씀 유이냐 무이냐 즉 마음과 몸을 나로 여기느냐 아니면 마음과 몸의 주인인 진여자성인 나를 깨달아서 아느냐 결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성품을 깨달으면 부처요. 미혹되면 중생이다. 육조선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한 뿌리이니 중생이 곧바로 세존이로다. 중생과 부처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알면 부처고 모르면 중생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위의 대도를 알지 못하면 어느 때 유연한 도리를 깨달으리요. 부처와 중생은 한 뿌리이니 중생이 곧바로 세존이로다. 잘하셨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